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김일태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지역 현안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산업 현황 어떻습니까? 네, 광주의 특히 제조업 부분에 광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가전과 자동차로 이야기되지만 업종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전기장비와 자동차 및 트레일러입니다. 이거를 현황을 보기 위해서 전국 대비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가전 부분이 한 8%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분은 한 7%, 또 사업자 수 같은 경우는 2.9% 정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수는 5.9%, 또 4.9% 정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 주력 산업이 바로 가전과 자동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광주는 자동차 산업이 중심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을 방문해서 느끼신 점이 있다고요? 네, 한 달 전에 미국에 엘라바마에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완공돼서 지금 자동차를 연간 한 37만 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바로 저 옆에 주가 조지아주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게 또 기아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36만 대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공장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1986년에 처음으로 현대 자동차가 미국의 엑셀이라는 이름으로 수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고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도로에 이런 걸 볼 때 이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그런 느낌도 받았지만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에서 이미 50% 이상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라인도 축소되고 그러면 이건 지역 경제에 또 상당히 어두운 활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변화가 우리 광주와 전납의 산업에도 타격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을 조치하는 거죠. 그게 세탁기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의 세탁기나 전자의 판매가 1위거든요. 1위가 한 1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가 바로 LG전자고요. 그다음에 3위가 미국 업체인 월40 3위인데 이게 미국 업체가 그걸 재소를 해서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지만 세탁기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 공장에는 이미 라인이 다 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프리미엄급 냉장고라든지 청소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타격은 우리가 갖지 않지만 언제든지 이 라인을 축소하고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가전이나 자동차라는 게 완성형 조립 대량 생산 제조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로서는 한계에 봉착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산업 구조를 좀 변화를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가 이미 이제 우리 지역이 전기나 전자 광산업 분야에 상당히 많은 기술이 노하우가 돼 있고 연구력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는 이게 우리가 전장 산업이라는 게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시기가 왔고요. 또 하나는 그거를 만드는 기초 소재 부품 산업. 우리가 그를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뿌리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뿌리 산업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즉 주조라든지 단조라든지 또는 가공이라든지 또는 용접 접합이라든지 또는 이제 열처리 표면처리. 이제 수많은 것들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좀 이제 좀 확실히 좀 인식하고 좀 이제 구조를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또 이 지역 현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한전공대 이야기가. 그렇죠. 이 한전공대 부지를 놓고 광주시와 전남 지자체 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부지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전이라는 큰 또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을 위치를 했지만 이제 또 한전공대라는 또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지자체가 가장 이제 갈등인데 그게 바로 입지선정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예요.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입지선정의 기준이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2022년에 개교를 하기로 이야기가 돼 있고 이게 전력에너지 특화대학이라는 거로 그다음에 글로벌에너지연구소라는 거로 이런 어떤 방향성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죠. 전문 포럼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입지선정의 기준이라는 것은 에너지 벨리와의 접근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게 이제 산학연 연계하고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혁신도시 내에 한전 본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에너지 벨리를 연결하는 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광주하고 나주를 연결하는 축입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의 도시첨단, 국가산단이 있고 지방산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주 혁신산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한번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프라와 정주의 여건입니다. 왜? 세계적인 우수한 학생도 유치해야 되고 영구 인력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건 인프라나 정주의 여건이 안 돼 있으면 특히 교통이죠.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용 측면이 좀 되겠죠. 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성공적인 설립을 위한 관건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향은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대학이라는 것에 대한 설립의 타당성, 정체성이 뭐냐. 즉 우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비존 및 목표가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고. 그다음에 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제 그거는 대학원과 학부를 하면 전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어떻게 할 거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수의 교수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유치를 해야죠. 이게 한전공대라는 것은 지역의 학생들이 가는데 아니거든요.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학생들, 또 세계적인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어렵겠죠. 그게 바로 저는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김일태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